사회와 일이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이란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일이 고릴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이란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일이 고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네 그 험한 길 위에 어떻게 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 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 내일이 나를 떠나고 흰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요 오늘 저녁란에 다이았습니다 다이았습니다 다이았죠 니까